빨리 먹고 양파 반쪽 뺀 다음에 양파 양파 요리를 한동안 해보실 건 아니죠? 다고바 맛있다 다 먹겠습니다 간장게 다고바 맛있다 맛있다 나머지 달걀 내가 해도 돼 너 반숙으로 안 했지? 나름 반숙인데 볼래? 여기다 물 묻고 나는 그런 거 맛있지? 김밥 다 터지면 어떡해요? 그런 것들 맛있어요 겉골이 터지는 김밥 같은 게 만나요? 하하 다 터지면 mana? 마이 가끔은 게다가 이게 다 뺏기 바로 밥에 봉사 뺏기 코너 뺏기